사랑하는 사람아 우리 이런 사랑을 하자 방식은 달라도 마음은 같은 사랑을 하자 말이 오가기보단 마음이 오가는 사랑을 하자 서로를 위하기보단 서로에 의하는 사랑을 하자 서로가 무엇을 바라기보단 서로를 온전히 바라보는 사랑을 하자 불타는 사랑보단 꺼지지 않는 사랑을 하자 마음껏 챙겨주기보단 마음껏 포기하는 사랑을 하자 무엇보다 우리 사랑을 주려고 하지 말고 또 받으려고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사랑을 하려고 하자 사랑하는 사람아 우리 이런 사랑을 하자 책읽는 다락방의 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참 애썼다 그것으로 되었다란 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정영국 작가의 신작 나를 사랑하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타인과 함께 부대끼며 살아갑니다 누구나 자신을 우선순위로 두고 자기를 사랑하고 가꾸며 살자고 마음먹지만 현실은 실상 자신을 가꿀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잘 살아가기보단 그저 하루하루를 쳐내고 버텨내기에도 바쁘죠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주 허무해지기도 합니다 나보다는 일이나 타인이 우선시 되어버리고 원만한 관계, 사랑, 행복한 인생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나 자신에 대한 사랑과 성장이라는 걸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작가는 언제나 삶의 지향점을 자신에게 두어야 하며 이것은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결국 어우러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보다 유연하게 흘러가기 위함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서툰 사람들이며 나를 알아가고 사랑하는 연습 서로를 알아가는 연습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이란 개념이 어렵다면 소중함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시죠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바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 책은 주변에서의 연습 애정에서의 연습 인생에서의 연습 이렇게 세 챕터 안에 편안하면서도 마음을 움직이는 85개의 단상들이 담겨 있는데요 이 가운데 몇 개의 글을 골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는 불호에 의해 움직인다 관계는 싫어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이가 그저 그런 사람 둘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같다든가 좋아하는 사람의 유형이 같다는 공통점이 있어도 그저 그런 사이로 남거나 오히려 원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둘의 사이가 설령 좋지 않더라도 싫어하는 사람이 같아진다면 언제 그랬냐는 듯 회복될 수 있는 것이 관계이다 어떤 사이더라도 싫어하는 것이 같은 사람들끼리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잘 맞는 친구가 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해 줄 수 있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꼴보기 싫다 둘 사이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과는 결국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인간관계는 호보다 불호에 의해 좌지우지 되며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한다 그러니 딱히 이해할 수 없이 미워지는 사람이 생기고 이해할 수 없이 미움을 받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를 응원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한다 내가 그렇게 당해왔고 또 그렇게 살아왔다 우리 모두가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셈이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 그런 혼동과 같은 관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린 조금 더 영리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렇다고 남을 치밀하게 속이고 숨기고 그렇게 대처하자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건 별 탈 없이 내 곁에 사람을 두고 싶다는 마음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보단 싫어하는 것을 파악하여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사랑의 온도를 오래 지속할 수 있다 좋아하는 것의 만족은 불타오르는 사랑을 만들지만 싫어하는 것의 만족은 꺼지지 않는 불씨를 만들어 줄 것이다 오랜 우정을 지키고 싶다면 상대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우선하여 알아두고 입 밖에 꺼내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친구와의 관계를 오래 지속하면서 자연스레 서로 나이가 들고 그만큼 호화 불호의 대상이 시시각각 변하게 될 것이다 예민한 얘기거리는 아예 꺼내지 않는 것이 좋다 직장 상사와 동료들의 눈밖에 나기 싫다면 대충 감이 오지 않는가? 모두가 복잡한 관계 속에서 더럽혀지며 살고 있다 당신이 살아갈 삶 동안 끊이지 않고 일어날 관계의 문제에 있어 대부분은 싫어하는 것의 요점을 파악하면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백번 잘해주는 것보다 한 번 싫어하는 것을 고쳐주는 게 나을 수 있다 백번 좋아해주는 것보다 한 번 같이 싫어해주는 게 나을 수 있다 백번 편들어주는 것보다 한 번 같은 적을 두어주는 게 나을 수 있다 나도 모르게 이해를 강요받고 있다면 너라면 이해해줄 거라고 생각했어 또는 너라면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지 이런 말과 함께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무마하려 하거나 되려 서운함을 나타내는 것은 옳지 못한 처세술입니다 결국 나와 상대 간의 친밀도를 앞세워 이해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주 교묘한 방법입니다 상대를 무한하게 만들기 쉽고 나의 잘못은 감추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를 저질러 놓은 후 나오는 너라면 이해해줄 거라 생각했다는 말을 다시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고작 이것도 이해 못해줘? 너 다시 봤다 우리 사이가 이것밖에 안 돼? 서운하다 곧 행위의 수위보단 나와 상대 사이의 친밀도를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긴밀한 사이일수록 어떠한 행위로 비롯할 서로의 감정을 우선시 여겨주는 것이 옳은 사고입니다 단지 사이의 깊이만을 앞세우며 말과 행동을 섣부르게 하고 이해를 강요하는 것은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사람은 관계에 대해 쉽게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다면 지금껏 강요한 이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점차 그런 습관을 고쳐나가는 건 어떨까 합니다 상대에게서 너라면 이해해줄 거라 생각했어 이런 식의 말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정확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의 사이보다 그 말과 행동의 수위를 먼저 생각하자고 말이죠 서로가 함께한 시간과 기억을 방패처럼 앞세워두고 정작 서로의 감정은 존중해 주지 않는 모순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진솔한 이야기를 꺼내보고 상대의 태도를 살펴본 후 관계 정리에 대한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서로 친하고 긴밀하다는 이유로 이해를 강요받는 그런 관계는 맺지도 말고 유지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강요되고 있다면 관계가 삐뚤게 흐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해는 강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진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상실의 아픔에는 해결법이 없다 우리는 마음으로 알고 있다 소중했던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잊으려 하는 것 부질없는 일이란 걸 마음의 공허함을 사람으로 채우려는 순간 망가지는 건 내가 될 거란 것 그럼에도 우리는 상실의 아픈 감정을 다른 사람으로 치유하기 위해 노력한다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쓴다 결국 그렇게 다시 시작한 사랑에서 나는 가해자가 되거나 또다시 피해자가 되기 마련이다 머리로는 그러한 상황이 생길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알면서도 그러는 이유는 그것밖에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간에 맡기자니 내가 지금 너무 아프고 깔끔하게 정리해 보자니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기억해야 할 것 상실의 아픔은 해결법이 없다 단번에 치유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단지 달아지는 것이다 더 씌운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달아서 조금씩 마모되고 아무는 길뿐이다 상실의 아픔이 있다면 지금 당장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마음껏 아파해서 조금씩 마모되도록 온 힘 다해 맞아주어라 당신이 온 맘을 다해 아파해준 만큼 마음도 그것을 알아줄 것이다 진정한 사랑이었다면 진심을 다해 슬퍼해 주어라 깊게 망가져주고 맘껏 울어주어라 감히 덮으려 하지 말고 당장 지우려 하지 말고 그것만이 당신이 상실의 아픔에 대처하는 가장 현명하고 바른 방법일 것이다 그렇게 진심으로 아파하며 상실의 아픔을 아물게 한다면 그것은 오롯이 당신의 덕이다 시간의 덕도 그 무엇의 덕도 아닌 온전한 당신의 덕이다 그리고 당신의 덕으로 암은 마음을 통해 단단해진 사람도 당신일 것이다 사랑했던 사람아 온 맘을 다해 아파해 주어라 지금의 사랑을 사랑하세요 어떤 사람과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람의 지금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간 어떤 삶을 살았건 어떤 사람을 만나왔건 어떤 소문이 들리든 어떤 평가가 들어오든 말이죠 그 사람의 지금을 믿어주지 못한다면 나는 의심을 품고 만남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지금을 보지 못한다면 나는 영영 오해를 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너무 과거에 묶여 있다면 사랑하는 상대를 앞에 두고도 뒤를 돌아볼 것이고 너무 미래를 생각한다면 상대와는 다른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미 지나간 소문 따위를 듣는다면 가장 중요한 사랑한다는 말이 귀에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타인의 평가에 휘둘려 그 사람을 평가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보다 남의 말을 믿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과 그 사람이 사랑하고 있는 시간은 지금이며 행동의 주체도 당신과 그 사람 둘 뿐입니다 둘 뿐이어야 합니다 과거의 사람을 사랑하려 하지 마세요 미래의 사람을 사랑하려 하지 마세요 소문의 사람을 사랑하려 하지 마세요 단지 지금 당신 앞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가세요 지금 당신 앞에 놓인 시간 속에서의 상대를 바라보며 살아가세요 사랑을 시작하기 전엔 외로워질 각오가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외로워질 각오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기 전에 행복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사랑으로 범람해질 준비처럼 무던히 있을 외로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이 덜 아프고 무너지지 않으며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란 감정의 겉에는 달콤함이 묻어 있지만 그 내면은 온통 외로움이 가득 차 있는 법이거든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여느 날처럼 혼자 있는 시간이 유독 외롭게 느껴질 것이고 별거 아닌 일에도 유난히 혼자가 된 기분이 들기 마련입니다 새벽이면 속상함에 우는 날이 많아질 것이고 상대의 모든 것이 궁금해지면서 자신은 점점 사라지는 기분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린 사랑하기 전에 외로움을 받아들일 각오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행복하기 위해 시작한 사랑일지라도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게 될 테니까 사랑이란 감정이 크면 클수록 사람은 더 깊게 외로워지곤 하니까 아직은 어려서 그런 거라고 엄마는 언젠가 나에게 말했다 지금은 싫어하는 것들이 나중에는 꼭 그리워지는 때가 있을 거라고 그때야 조금씩 어른이 되는 거라고 엄마의 말이 맞았다 어릴 때에는 엄마가 낮잠을 재우려는 게 그렇게도 싫었는지 자기 싫다고 떼를 쓰던 시절이 있었다 김치를 먹으라고 내 흰밥 위에 신김치를 올리는 게 왜 그렇게 싫었던지 밥상에서 온갖 짜증을 냈던 적도 있었다 라면 말고 밥 좀 먹으라고 반찬을 내주며 잔소리하는 엄마를 무시하고 라면 봉투를 뜯곤 했다 꼭 엄마와 나의 사이 말고도 나의 시절, 그 시절엔 싫은 것들이 참 많이 있었다 버릇이 못됐다고 혼내는 호랑이 선생님도 자꾸만 옷을 훔쳐 입는 동생도 술을 먹고 들어와 이야기 좀 하자는 아빠의 주정도 뒤돌아보니 그런 것들은 전부 그리운 것이 되어 있었다 낮잠의 여유도 엄마 김치의 신맛도 집밥의 따뜻함도 선생님의 가르침도 동생과의 다툼도 아빠의 주정도 전부 싫어했던 것이지만 어느새 그리워하고 있더라 언제부터라고 딱 말할 순 없지만 하나 둘 천천히 그러나 언젠가 반드시 그리워지는 것들이었다 그러한 것들을 두고 지금의 나를 생각하면 아직은 어른이 되기 싫었다 나는 어린 꼬마처럼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듯 울먹이며 이야기한다 지금의 난 예전처럼 싫어하는 것이 너무 많은데 그것들은 시간이 지난다 해도 그리워질 것 같지가 않다고 진절머리가 난다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하기 싫은 일도 나를 아프게 하는 말도 또 자꾸 꼬이는 상황도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절대 그리워질 것 같지가 않다고 언젠가 다시 보고 싶겠지 듣고 싶어지겠지 하면서 견딜 수가 없다고 지금 내가 싫어하는 것은 영원히 싫어할 것 같고 내가 힘든 것은 영원히 힘들 것 같다고 엄마 엄마가 언젠가 이야기했잖아 싫어했던 것들이 꼭 그리워지는 때가 있을 거라고 말이야 그때가 되면 조금씩 어른이 되는 거라고 그럼 엄마 어른이 돼서도 싫은 것은 어떻게 해야 해? 난 이렇게 싫어하는 게 많은데 그래서 힘든데 어떻게 해야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싫은 것도 힘든 것도 너무 많은데 고쳐질 생각을 안 해 아직도 내가 어린애라서 그런 거라고 조금만 지나면 금세 그리워질 거라고 말해줘 아직은 어려서 그렇다고 말이야 어른이 되려면 아직 멀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다 지나가면 그리워질 것들이라고 말이야 그래야 내가 조금이라도 숨 쉬며 살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당신은 생각보다 많은 걸 가진 사람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엔 그동안 살아온 삶에 회의감이 들기도 하며 후회가 몰려오기도 합니다 때론 가지지 못했다 생각되는 것에 집착하게 되고 그 집착만큼 열등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람은 본능 쪽으로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굉장히 당연한 일이며 어느 때에는 살아가는 데 있어 충분한 양분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점차 시들어갈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으려 들기도 하며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부당이 얻은 것들은 금방이고 나의 곁을 떠나기에 또다시 나는 허무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채우기 위해 발버둥을 칠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다 가지거나 나를 변화시키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동등하게 가지고 있는 것도 많으며 약간은 부족하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은 꼭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또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도 있으며 남이 필요한 것이 본인에게는 별 필요 없는 것인 사람도 있습니다 상황을 면밀히 따져본다면 셀 수 없이 많은 것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의심된다면 지금 수첩을 들어 내가 가진 것 리스트를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수첩 전부를 채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기록하지 못할 만큼 우리에게는 가진 것이 참 많습니다 물 생명 공기 반팔티 바지 컵 친구 직장 가족 침대 사람은 필요에 의해 어떤 것을 소유합니다 곁에 무언가 꼭 있어야 합니다 나의 것을 사용하고 가진 것들에 소속됨으로써 삶이 윤택해집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필요하지 않은 어떤 것이라도 내가 가진 것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만 몰라주던 것들도 내가 가진 것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능력 성격 사람 물건 모두가요 나는 남보다 덜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남보다 덜 알아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부족하게 가진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 부족하게 알아주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몰라주고 괜한 곳에서 쟁취하려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괜한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가진 것을 알아주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동안 모르고 있어 썩혔던 능력을 찾아내 발휘하는 것도 당신이며 참고 있던 성격을 살리는 것도 당신입니다 잊고 있었던 사람을 만나는 것도 당신이며 사용하지 못한 것을 야무지게 사용하는 것도 당신입니다 그런 것들을 몰라주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온전히 소유할 에너지를 잃어가는 길입니다 낭비일 것입니다 수첩에 적어보기만 해도 내가 가진 것은 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없는 것에 대해 얻으려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찾아 알아주고 이롭게 활용할 수 있는 삶을 지향하기를 바랍니다 당신 생각보다 당신은 참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 또한 오로지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름 엄마는 사라를 씹으며 잇몸과 입술에 힘을 줄 때마다 주름이 생겼다 펴졌다 생겼다 펴졌다 반복했다 가만 보니 엄마의 주름은 꼭 누구와 닮아있었다 예전에 그러니까 정말 어릴 때 밥상에서 할머니가 김을 밥에 싸드셨을 때 그러니까 특히나 많은 것이 입속에 들어가 오랫동안 오물오물 하실 때 그럴 때 볼 수 있는 인중의 주름이었다 나는 어느새 할머니의 주름과 닮아있는 그 주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렇게 한참을 바라보는 나를 향해 엄마가 말을 건넨다 얘야 너무 슬프게 생각하지 말거라 옷도 옷 나름대로 많이 입고 빨고를 반복하다 보면 주름 같은 것들이 지기 마련이고 반짝이던 반지도 꼈다 뺐다를 반복하면 결국 빛이 바래기 마련인 것이다 어떻게 사람이라고 오래 살아가며 얼굴에 주름 하나 없이 살 수 있겠니 빛나게만 살 수 있겠니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아무 티가 나지 않으면 그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니 엄만 엄만 괜찮으니까 괜찮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염 아니야 그냥 잘 드시니까 멍때리면서 본 거지 뭘 나는 생각했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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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름을 보고 있던 걸 엄만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 저렇게 말하더라도 엄마도 신경 쓰이는 거겠지 주름이 점점 더 짙어지고 그 주름 사이로 삶의 때 같은 것이 끼어서 지워지지 않는 느낌일 거야 예전에는 화장을 지우듯 지워버리고 잊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저 주름 사이사이로 너무 깊게 끼워버려서 지워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맞아 그래서 엄마도 늘 신경 쓰일 거야 아무렇지도 않게 말해도 엄만 내가 조금 원망스럽겠지 분명 내가 원망스럽고 그럴 거야 오랜만에 집에 들러 엄마와 함께한 식탁에선 영 밥맛이 살아나지 않았다 하지만 우걱우걱 집어넣어 본다 또 이 맛난 것들을 언제 먹어볼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걱우걱 나중에 너무도 그리워할 것 같은 맛이라서 우걱우걱 나는 밥알을 얼마나 씹고 소화시켜야 저렇게 깊은 주름이 생길까 하고 우걱우걱 내가 조금이라도 더 잘 먹어야지 엄마의 주름이 헛되지 않은 주름이 될 것만 같아서 우걱우걱 우걱 우리가 생각하는 유토피아는 어디에도 없다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니다 내가 게을리 일을 하며 불을 축적할 순 없다 마음이 고단하지 않고 해낼 수 있는 일은 없다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높일 수 있는 가치는 없다 감정을 소모하지 않고 맺을 수 있는 관계는 없다 우리는 어떠한 것을 포기하는 대신 원하는 것을 얻는 세상에 살고 있다 무조건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포기한 만큼 딱 그만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욕심이란 감정은 자꾸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려고 한다 조금 더 편하게 일하며 돈을 벌고 싶어 하고 해내고 싶은 일은 있으면서 마음이 힘든 것은 싫어한다 시간을 최대한 덜 들이면서 나의 가치를 높이고 싶어 하고 감정의 소모를 최소화하며 사랑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일이 더 힘들어질 뿐더러 수포로 돌아가기도 한다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애를 쓰지만 한 마리 의 토끼도 잡지 못하는 격이다 그럴수록 실망하고 좌절하는 횟수도 빈번해진다 당신이 이러한 이중적인 생각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다리기를 하며 힘이 빠진 상태라면 말하고 싶다 정신 차려야 한다 당신이 생각하는 유토피아는 없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 이다 더 하고 더 만족할 것인가 덜 하고 어느 정도 만족할 것인가 이제 나의 에너지를 덜 소비하면서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낼 거라는 이기적인 생각은 버리자 이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게 돌아가지 않는다 당신이 더 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덜 한다면 그만큼 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각박한 세상 속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방법은 결과 자체보단 그 가치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덜 고생하고 덜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했다면 당신은 덜 고생한 것에 가치를 둔 것이다 더 고생하고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했다면 당신은 더 만족스러운 것에 가치를 둔 것이다 이 두 가지 가치 중에 무엇이 좋다고 단정 지울 순 없다 곧 누구의 승리라 말할 수 없다 행복과 성취감의 기준은 사람마다 천차만별 이니까 단지 가치를 어디에 두었느냐 의 차이일 뿐이지 승리를 논할 거리가 아닌 것이다 어떤 것을 행함에 있어 후회나 박탈감 또는 회의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자주 생기는 이유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 끊임없이 머리와 감정을 노동시키기 때문이다 일이든 관계든 사랑이든 삶이든 어떤 일을 망치는 이유도 효율적인 면만을 쫓았기 때문일 것이다 어떤 것을 효율적으로 해내기 위해선 그 전에 엄청난 경험과 고난이 있어야 가능한 것인 줄도 모르고 말이다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고 계산한 대로의 효율을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이며 그에 대한 어떠한 답도 내주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니다 하지만 스스로 가치를 둔 곳에 기울어지고 그에 대한 결과에 만족한다면 그럭저럭 살아갈 만한 세상이다 우리 좀 더 마음 편하게 살기 위해선 내가 중점을 둘 가치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기로 하자 당신 덜 고생하는 것을 바라고 살 것인가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바라고 살 것인가 덜 마음 쓰고 살 것인가 더 많은 것을 얻으며 살 것인가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는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을 위한 착한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한 좋은 사람이 되어 살아갈 것 빠른 것보다 바른 것에 의의를 두며 다른 것과 틀린 것의 차이를 인식하고 살아갈 것 남을 의식하기보다 나를 의식하고 살아갈 것 온전히 나를 위해 그렇게 살아갈 것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리고 한글자막 by